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독성 쇼크 중후군이라고 불리는 해당 감염병은 렌사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초기 증상은 발열로 나타나고 이후 장기 부전 등이 급속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보고된 환자 수가 941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면서 정확한 발병 기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달 10일까지 환자 수가 474명으로 파악돼 이미 지난 한 해 환자 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